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CLF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반갑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천배인 분이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오성균 목사입니다. 제가 PPT를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오후 시간은 굉장히 조금 졸리는 시간입니다. 밖에는 굉장히 흰 눈이 내리고 있어요. 정말 아프리카나 눈이 없는 데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큰 선물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저 흰 눈을 이렇게 보면 뭐가 먼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눈보다 더 희게 씻어지는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눈 오는 오후에 정말 맛있는 점심을 먹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분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하면서 사르르 이렇게 졸음이 올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한 잔의 커피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커피는 한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비싼 커피입니다. 커피점에 가면 한 10달러 정도 줘야 이렇게 마칠 수 있는 커피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이 커피 마시고 절대로 좋으면 안됩니다. 좋으시면 이 커피를 마시고 절대로 좋으면 안됩니다. 좋으시면 다 드셨습니까? 네, 저쪽에 한번 불 좀 맨 가쪽에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접니다. 굉장히 사진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골랐는데 제 얼굴이 이제 이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사이즈가 얼마나 됐을까? 예, 저는 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예, 한국에서는 이렇게 아주 그 아담한 사이즈라고 표현도 하는데 아담 이름처럼 이렇게 소리, 음이 같습니다. 예,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웃는데, 여기는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어로의 차이입니다. 예, 이제 제 가족입니다. 예, 이제 제 가족입니다. 예,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예, 이제 제 가족입니다. 제 딸이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여기 왔습니다. 저쪽이 제 딸인데요. 35년 전에 딸이고 제 아들도 여기 와 있습니다. 그라샤스 합창단에 지금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매 둘을 두고 있는데 제가 어제 칠그룹에서 했는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오신 목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발표자로서 발표를 했는데 한 분은 자녀가 14명이라고 했습니다. 16명 그분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분은 아내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자녀를 16명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와! 또 다른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저도 한 아내가 있습니다. 저는 한 아내에게서 일곱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 그런 게 사람들이 와! 그리고 제가 이제 강사로 나왔습니다. 저에게도 한 아내가 있습니다. 저는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무도 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여덟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저는 이제 동생들이 일곱 명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 사진에 죄송합니다. 제 사진에 보면은 제 눈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제 아들인데요. 아들하고 저하고 눈이 이렇게 많이 닮았습니다. 웃고 웃지 않으면 굉장히 이렇게 얼굴이 못난 얼굴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 눈이 이렇게 너무 적은 걸 보고 이 단축구멍, 와이사스, 단추 구멍만 하다고 이렇게 놀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도 이제 좀 마음에 안 들면 와! 당신은 마음이 이렇게 좁아! 아! 그냥 단축구멍처럼 이렇게 눈처럼 좁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좀 아팠습니다. 몇 번 그렇게 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를 좀 놀리니까 아주 제가 이제 정색을 하고 다시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이제 행동을 취하겠다고 병원에 가가지고 눈 쌍꺼풀 수술을 해서 눈을 크게 이렇게 수술을 해버릴 거라고 그 뒤로 이제 제 아내는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부러운 게 있는데요. 아! 전부 다 눈이 크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네. 사람의 얼굴에 이렇게 꽂힌 이렇게 눈인데 네. 우리 한국 사람이 눈이 적은데 한국 사람 중에서도 저는 눈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구분이 안 된다고 또 놀리는데요. 네. 그래도 제가 이 눈으로 모든 걸 다 봅니다. 성경도 보고 여러분의 얼굴도 보고 정말 이렇게 모든 걸 다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눈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누구도 이 눈을 가지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도 내 눈을 가지고 조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네. 둘째가 제 아들인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하고 지금은 그라스 합창단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내 어린이들은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라스 합창단에서 제가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 노래를 한번 들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 열릴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확 열릴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이 확 열ượ condemn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petite 여러분의 마음이 확醫 limp heart screw 여러분의 마음이 확ẳ eas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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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또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해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길에 들었을 수 있고 정말 이렇게 정확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지럽거나 힘들고 혼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 앞에 회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계는 어떤 회계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회계라는 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이게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정확한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죄와 또 사탄과 죽음으로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쪽의 사람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이 죄악의 길이었고 또 이렇게 사탄의 이끌림을 받는 길이었고 그 결과는 바로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는데 이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마음에서 깨닫고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렇게 귀한 생명을 얻는 세계로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회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회계를 하면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스소의 밀려도에서 에베스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으고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회계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세계가 이 회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초는 바로 이 회계와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구원도 정말 확실한 회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신앙 생활 역시 회계와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화 아름다운 그림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에덴 동산을 이렇게 화가가 그렸습니다 불기 때문에 색이 좀 어두워졌는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이 세계를 이 그림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세 동안의 일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맨 마지막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육축과 짐승들을 다 만드셨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로 보게 된 것 같으면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큰 능력과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든 것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종교적인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자만심에 처해 있는데요 하루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선지자, 엘리야, 에레미야 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시몬,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다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걸 너에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반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조금 후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에루살렘에 올라가자 이번에 내가 에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노들과 석유관들에게 큰 해를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강하게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인다는 말입니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의 가드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해야려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분명히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네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예수님께 다짐을 했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그건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고 사탄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강하게 예수님에게 맞서고 저지를 한 것도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 베드로가 한 것 같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 속에 이야기하는 생각의 정체를 베드로에게 알려줬습니다 베드로야 그건 네가 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지금 사탄이 너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탄의 정체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려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내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회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 보여주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회계와 예수 그리토에 대한 믿음을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다시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만드는 데 인간이 하나님을 도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내가 누리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워 제가 뭐라도 조그만하게 내가 병아리 하나 닭은 하나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많은 나무들 대추나무는 제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까 아담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의 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간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사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왜 이 회개가 필요하냐면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안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안되는 그 마음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에덴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그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 이 만물을 창조를 하시고 만드셨는데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생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들을 다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아담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 모든 생물의 이름을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지어줬습니다 큰 짐승이 가는데 아담이 코끼리 그러니까 코끼리가 그때 되었습니다 아주 키가 큰 목이 길고 큰 짐승이 지나가는데 아담이 기린 그러니까 그때 기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압니까? 아담이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짓고자 하는 이름이야 네가 짓는 이름이나 내가 짓는 이름이나 똑같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담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고 아담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가고 있는 길과 같았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나님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베필인 그 아내 하와와 아담도 하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녀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담은 그 아내 된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셔서 데리고 올 때 심히 기뻐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스스로 그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사랑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친히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정말 사람의 사는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유할 때 가장 그 사람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의 삶이었고 에덴의 그런 정말 뜻이었습니다 정말 그 위대한 신앙인 다이시 10편, 23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담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담을 만드신 그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살 때 뭐든지 모자라고 부족해서 정말 힘들게 살도록 했습니까? 정말 아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이 에덴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다이시는 그걸 분명히 알아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에덴을 지금은 불행하기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나누어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딱 하나만 먹지 말라 무슨 나무 열매지요? 무슨 나무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구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여러분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입으로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대답이 거기 있어요 그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정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음이 온다는 경고를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딱 하나만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우주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이에게 야 너는 나를 좀 믿어 너 다른 것 말고 내 말만 들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왜 이제 이 나무가 필요하냐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에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인데요 정의의 저울과 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의라는 게 뭐죠 이게 변하지 않는 옳은 것이라는 거죠 정말 선한 것이 뭐죠 여러분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죠 이게 선하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선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이게 악하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이게 악하다고 그럽니까 그것은 그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판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히 어떤 피조물인 인간이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그거 다 거짓된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장난 저울로 물건을 단다면 그건 다 불량 저울이 된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이거를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눈을 가리우고 이 자기의 어떤 주관을 배제시키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이 상징적인 사진인데요 이건 대칭 저울입니다 일명 접시 저울이라고도 하죠 이 두 개를 이 접시 저울에 달면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기울러집니다 조금만 무거워도 이렇게 기울러지게 되어 있는 대칭 저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는 가장 정확한 것이 이 대칭 저울이었습니다 주로 이것은 아주 보석이나 금이나 이렇게 비싼 물건을 달 때 이 저울을 썼는데요 그래서 가장 공정하게 판결을 한다는 거죠 이 칼은 어느 쪽이 올바른가를 자르는 이렇게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이고 악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사람의 마음과 육과 혼과 영을 짝 쪼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분명한 선과 악을 구분해 줄 수 있고 분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악의 기준인데요 이게 좀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군대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군대에 이렇게 군 생활을 한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한국에 있는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군인을 갔다 옵니다 저도 3년 동안 군대에 갔었고 저는 군대에서 거듭났습니다 군대에 가보면 제일 첫 번째 받는 훈련이 뭐냐면 기촌 하는 겁니다 군인은 이렇게 걸어갈 때도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 안갑니다 군인은 이렇게 항상 군인은 이렇게 군인은 귀청인데 쫙, 쫙, 쫙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갈 때 항상 구호를 합니다 제가 할 때는 항상 이 네 가지의 구호를 했어요 대로잡 짝, 김성, 참수 짝, 공산타, 부찌는 짝, 이룩하자, 식호, 기촌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중심으로써 모든 대화 그러니까 이 가로, 세로 이렇게 쫙 줄을 맞춰 군인들이 씁니다 네, 이렇게 군인들이 행사할 때 이렇게 쫙 도버 행진을 하면서 멋있게 쫙 사열을 이렇게 하고 격리를 하는데 네, 모든 행진을 할 때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네, 기준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사람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줄을 이렇게 맞추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 선악의 기준이 있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기준이랑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바뀌어집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옛날의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틀리죠? 옛날의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 말씀도 변하고 하나님의 뜻도 변하고 다 변하고 그러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그러나 인간의 선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은 형편 따라서 세월 따라서 사람 따라서 자주 바뀌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선악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여하도록 우리 인간을 미혹했던 그 영이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인데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네,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을 싫어하고 저기 또 배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스스로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의 기준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소리를 듣고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걸 보여주고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각각 대답이 다릅니다 네, 열 사람이 있으면 열 사람의 기준이 다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과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툼과 이제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왜 결혼을 한 줄 압니까? 너하고 너무 좋으니까 I love you, 사랑해 너 없으면 내가 못 살아 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함께 사랑하고 살자 다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좋아서 결혼합니다 at first, people with that kind of heart, they like each other, they get married 그런데 결혼하다가 보면 처음 마음이 이제 변질이 돼요 아, 힘들어 못 살아야겠다 아, 보기 싫어 아, 참, 내가 결정 하나 잘못했어 네, 그래서 이제 또 헤어집니다 그리고 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찾습니다 또 살다가 보면 또 마음이 안 맞아요 네, 그래서 또 마음이 있는 사람을 또 찾습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나와요 그런 여자가 나와요 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 사람 나오더라고요 네, 사마리아 여인이 여섯 남편을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해서 예수님 만날 때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처음에 결혼할 때는 좋아 보여서 결혼했지만 네, 살다가 보니까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잘 맞고 교류가 잘 되십니까? 네, 여러분, do you all can flow heart together and connect very well? 네, 내하고 맞는 사람하고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은 다 각각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네, 누가 그렇게 내 거라고 가르쳐줬죠 네, 마귀가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스스로 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네, 그분은 창조이시고 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 거예요 네, 이 리모컨이 나를 갖다가 나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네, 절대로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리모컨이 나를 보고 무시한다면 이건 교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길을 간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마음에서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건 마치 보장난 저울과 같기 때문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서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부려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네, 고치라고 그랬습니까? 버리라고 그랬습니까? 네, 고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은 정상인데 한 부분이 고장나니까 그 부분을 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만드는 상태를 말하고 이 버린다는 것은 아무리 고쳐도 이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안전히 이제 폐기 처분해 버린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길은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게 쓰레기통이다는 뭘 버리죠?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에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주위가 깨끗해지는데 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할 쓰레기가 밥상 위에 있고 침대 위에 있고 거실에 있으면 그 집안은 더러운 집안이 되어버린 것처럼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생각과 하나님을 떠난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자식 저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에 쓰던 수동식 저울인데요 정말 저희들 어렸을 때는 다 이 저울을 썼습니다 지금부터 이 전자저울은 아주 정확한 저울을 이렇게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이 회사의 이름이 카스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 저울은 정확도가 0.00g까지도 이렇게 잴 수 있는 정확한 저울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저울의 정확도가 99.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저울을 만드는 회사가 대박을 칠 거라고 해서 시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모든 상점과 가게에서는 이 무게를 다하는 저울이 필요해서 각 상점에 가서 이 전자저울은 정확하고 아주 좋고 편리합니다 하고 홍보를 하고 계속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가게에서도 이 저울, 이 정확하고 좋은 저울을 안 샀어요 아, 우리 그 저울 필요 없어요 아, 우리 이 좋은 저울 이게 더 좋아요 아무리 마케팅을 해도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아, 이 회사에서 고민이 됐어요 아, 이렇게 좋은 저울을 왜 사람들이 안 사지? 네, 그래서 큰 장터 옆에다가 이 부스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카드를 이렇게 딱 달았습니다 이 저울은 아주 정확한 저울입니다 누구든지 무료로 이 저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딱 보더니 어, 이제 한번 달아봤어요 아, 그 집에서는 더 많이 줬다고 그러는데 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고 모자란 거예요 아, 이 주인이 우리의 저울눈을 속였구나 아, 이 주인이 우리의 저울눈을 속였구나 아, 이 주인이 우리의 저울눈을 속였구나 그래서 이제 막 열이 받쳐가지고 따진 거예요 여보세요, 왜? 우리가 저울눈을 속였어요 아, 우리 저울눈을 안 속였습니다 아, 저 봅시다 딱 이게 옛날 저울에다가 딱 타니까 아, 이거 많이 준 걸로 나타나잖아요 아니, 이거 말고 그 입구에 있는 전자 새로 나온 저울에 달아보니까 지금 모자라요 나 반품하겠어요 경찰에다가 신고하겠어요 많은 사람의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가게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전자 저울 나오기까지는 이 저울로 사람들을 많이 속였는데 이제 정확한 전자 저울이 나오니까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났다 이제 속이는 것도 더 이상 못하겠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자 저울을 가게에다 해놓고 또 프랑카드를 딱 걸어놨습니다 네, 우리 집에는 전자 저울을 우리 가게에서는 전자 저울을 사용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많은 손님들이 그 전자 저울을 쓰는 가게에 이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네, 옛날 저울을 쓰는 이 가게는 저 사람들 우리 속에서 이제 다시는 안가 해가지고 정확한 저울을 쓰는 전자 가게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가게에서 이제 다 가스 전자 저울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가게에서는 다 이 저울을 씁니다 네, 이 저울은 박물관에 가면 이제 있습니다 이 저울을 쓰는 가게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정확한 저울이 나오니까 가짜 저울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물건을 제대로 팔았느냐 안 팔았냐는 정확한 저울에 달아보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벨사살왕이 1천명의 그 큰 귀인들을 먹고 이렇게 대고, 그러니까 파티를 벌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가 에루살렘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나온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을다가 술을 따라 먹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할 그 물건에다가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딱 마시는 순간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이 벽에다가 글이 써졌습니다 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그릇으로다가 술을 마시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사람의 몸도 손목만 나타나서 글을 쓰니까 두려워서 이렇게 한 몸의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아무도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와서 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 글이 메데메데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벨사살 왕인 당신을 하나님이 헤아리고 달아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당신을 달아보니까 당신은 형편없는 사람으로 부족함이 나타났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부로 왕에서 짤라지고 이 나라와 왕이가 다른 사람에게도 넘어간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에다가 벨사살이라는 왕을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이 불량품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의 최고인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에 저와 여러분을 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때 만족하다 그러겠습니까 형편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하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달아볼 때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 판결을 딱 내리듯이 판결을 내려보니까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만물 가운데 가장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제일 악하고 더러운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 인간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인간은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자기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지 않으니까 내가 잘났다 나 잘한다 나 선하고 착하게 살 수 있고 나 열심히 노력하면 한나라에 갈 수 있다고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전형적으로 사단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뭘 기대하고 뭘 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너 그거 다 버리고 너 그 더러운 마음이니까 그거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계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쓰레기 강가에서 아이가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좋아하고 있어요 오 시원해 좋아 더럽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더러운데 이 아이는 더럽다고 생각 안 하면 계속 이렇게 더럽고 정말 썩은 강물에서 목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 줄 모르면 이 마음 믿고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또 자기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도 그렇게 하고 또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이 이렇다 하면 여러분 당장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다가 말씀의 빛을 비춰준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강사 바옥수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괴핵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는 악하고 어느 때는 선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이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것이다 그러면 그게 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 속에 스스로 선한 것이 있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이렇게 줬습니까 그게 마귀가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마귀가 가르쳐주는 선악을 알지 못하도록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놓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입으려면 내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는 못하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구원 받기 전에 가장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하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거기에서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한 것이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고 이제 저 다메세계에 있는 외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갈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차지했습니다 사우라 사우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누군지를 모르고 당신이 누구요 내가 누구를 핍박했다는 말이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모르는 누가 자기를 부르며 핍박한다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한 질문이 당신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누군데 나를 불러서 나를 핍박한다고 그래 당신 누굽니까 정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다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이 유언별을 퍼뜨렸다는 그 말을 믿었던 사도 바울은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의 모든 목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죽어서 이제 시체를 어디다가 유기에서 감춰놓았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지금 살아서 자기 앞에서 자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이 이제 What shall I do? 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전에는 분명하게 자기가 할 일이 분명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이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모르니까 묻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 주십니다 너 이제 집가라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이 너에게 기도해 주고 네가 세례를 받을 때 네가 이제 눈이 떠질 것이다 그 전에 사울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길을 갖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뭘 결정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인도자의 인도를 받고 교회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탕자가 아버지 입으로 돌아오는 이 장면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지만 아버지와 생각이 달랐고 아버지가 인도하는 길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하고 달랐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기 소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그 유산 내 거 주세요 그랬습니다 자기 거 아니에요 아버지 거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건 내 거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와 다른 생각, 다른 길, 다른 나라,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믿고 아버지를 떠난 길의 마지막의 결과가 뭐죠? 가장 더럽고 추한 돼지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결과는 거기서 추려 굶어 죽는 거였어요 마지막 탕자의 마음 속에 죽음의 자리가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죽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왜 여기서 죽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음 앞였으니까 생각이 진지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죽는 것은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여기는 양식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하게 많아 그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풍군들이 부러운 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끌고 아버지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일꾸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 내 하나로만 여겨줘도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난 후에 그 자리에 일어서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굉장히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멀리서 기다리다가 막 달려나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춰줬습니다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춘 것은 아버지가 내가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몸을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또 신발을 신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기뻐서 잔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렘브란트가 그린 세계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입니다 형편없고 품절에 있는 아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살고 마귀에게 속아서 영원히 종로로 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다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고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한 이 복음을 전세계에 전해서 정말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CLF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가에 참석한 여러분, 여러분의 민족과 나라에 가서 여러분의 사는 도시에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고 이 복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노래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이제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노래가 쫙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에도 그 노래 있는가요? 하나님은 밤에도 문을 닫지 않고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노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오후 시간 이렇게 회계에 대한 강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to my lectur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